해적 아니 혹시 그 팬미팅 오시는 분? 그 팬미팅 오시는 분 있어요? 그 내가 봤는데 그 팬미팅 오는 사람한테 이거 좀 널리 널리 파트려주세요 김태형 김태형 그거 금지 그거 금지 이게 오늘 미팅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오늘 팬미팅 미팅을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아미분들이 이번에 노래를 슬로우댄싱이랑 슬로우댄싱이랑 포워러스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응원법이란 것보다 이번에는 그냥 전부 다 따라 불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그런 미지가 있는데 중간에 그래서 김태형 하면은 내가 웃음을 못 참을 것 같아서 응 김태형 금지 김태형 금지 오케이 그냥 나랑 같이 노래 불러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거 옐로우 카드고 또 김태형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옐로우 카드 그 두 번 그 두 그 두 번 그 두 번 옐로우 카드 두 번 먹으면 레드 카드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좋아요 안돼요 안돼요 알겠죠? 이거 팬미팅 오는 분들한테 다 파트를 줘야 돼요 왜 이렇게 어둡냐고? 제가 일부러 어둡게 했어요 왜냐면 불을 키지 않았거든요 어? 이것도 좋은데 이제 좀 밝죠? 그래서 아미분들이 다 외워줘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팬미팅에 오는 분들은 우리 아미들 팬미팅에 오는 아미들은 다 불러줘야 돼 전... 멜로디가 나오는 구간은 전부 다 넌 저한테 전화가 다가오는 아...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케줄하고 얼굴 보고 싶다고요? 네 방금 얼굴 봤는데 쫙 약간 이게 좀 답이 없어가지고 벌써 원래 한 건데 염색했어요 다시 깜짝 머리로 아무튼 아무튼 떼창은 안 된다 내가 그러니까 카메라 안 켠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뭐예요? 뭐 하고 있어요? 아 또 또 내 얼굴만 보이네 또 또 수염 기를 거냐고? 아니 나 수염 안 기르려고 포기했어 나 수염 안 어울리는 거 같아 다들 내가 수염에 안 어울린대 나도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약간 아 내가 수염이 별로 안 어울리는구나 머리가 짧아져서 그런 거 알 수도 있어요 머리가 짧아지니까 그 너무 약간 좀 더 어려진 거 같다고 해야 되나?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남들 눈에도 그렇고 좀 어려워진 거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수염에 안 어울린대 그래서 큰일이야 그래서 큰일이야 너무 죄송합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잠시만요 어? 되네? 오늘 친구랑 한번 위버스 한번 해야겠다 안 되겠다 점점 기대를 봐봐요 어? 어? 아 전곡이 3D 봤어요? 진짜 멋있죠? 진짜 너무 멋있어서 욕할 뻔했다 욕은 아니고 약간 진짜 멋있죠 여하튼 진짜 역시 우리 황금 막내 아니 요즘에 난 세븐보다 3D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3D 자주 듣고 있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이렇게 좀 바꿨어요 보여줘? 아 작품에 콜라보레이션 좀 줬어요 어색하다 그만 여기까지 너무 내 얼굴 이럴 거면 엉뚱하자고 오 우리 줌 켜서 단체로 혹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?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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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요? 아니야 그냥 저 혼자 해결할게 아니다 아니야 얘기해요? 아니야?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옛날에 나 옛날에 이거 나 나 약간 오래 나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나를 오래 봤던 아미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이번에 아미가 되셔서 저를 아시는 분 말고 분명 나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이 있을 건데 나 아미랑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때 내가 롤을 같이 했었다? 롤을 같이 했는데 그때 내가 아미들이랑 같이 했을 때 내가 웃으면서 한 거지 되게 진지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미들이 날 되게 못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인증한 거예요 나 이 정도다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런 의미에 같이 하실 분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고구마대다 고구마대다 목걸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? 넣어야지 다 Hollande 나는 청개구리 짜쨔 하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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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포먼스 비디오는 내가 잘못하고 될 수 있으면 얘네들 연습실에 데려가서 춤 같이 춰볼게요. 나도 춤추고 싶은데 사실 내가 춤을 그렇게 그렇게 잘 추는 게 아니라 나는 춤을 잘 춘다. 아, 여기까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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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시간 날 때 올게요. 나 팬미팅. 나 팬미팅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오면은 우리 팬미팅 때 만나면은 잘했다 잘했다 해줘야 돼요. 열심히 준비해서 갈게요. 열심히 준비해서 갈게요. 김태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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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태형 금지. 가서 다 외우게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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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따 봐요. 잠시만요. 사귀어. 아, fruit. 건가요. 나이rick. Kommunen. 감사합니다.